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장기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 고문 형사 무단 신축과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410 판결입니다. 사건은 재물손괴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습니다. 무죄를 받았더니 검사가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상고를 했던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타인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토지 소유주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했더니 검사가 피해자 소유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 이거 재물손괴 아니야? 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되게 창의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세웠더니 재물손괴를 기소를 한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원식은 무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번에 무죄를 한 거죠. 검사만 유죄라고 우긴 거죠. 결국 재물손괴가 뭐냐? 재물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를 재물손괴라 합니다. 컵 같은 거를 깨뜨리면 재물손괴죠. 유리를 깨뜨리면 재물손괴입니다. 근데 토지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재물손괴가? 이게 문제야 되죠. 즉,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을 침해하는가? 이게 문제야 됩니다. 재물손괴는 송개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 것이다. 그래서 무단 사용 수익하는 것은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등하는 것이고 효용 자체를 침해해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오면 운전했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내가 지금 발견했어. 차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한 이틀 뒤에 자동차가 다시 우리집 원래 있던 장소가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의 효용이 해야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가치를 뺏긴 게 불가하지 재물 자체, 자동차의 효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의 재물손괴로 기소하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피고인 행위는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야 한 게 아니에요. 토지에다가 그냥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건물은 철거하면 되고 철거해서 거기 다시 소용 쓸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에 신청하는 토지의 재물손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타지 토지에 쓰는 게 재물손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과 토지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하고 내가 단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까도 말했죠. 자동차를 누군가 사용해버렸을 때 자동차의 재물손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지로서의 부지는 건물을 철거하면 그 효용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대지였거든요. 대지의 부지를 철거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문제는 검사가 이런 걸 왜 기소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통상적으로 이런 걸 기소 안 하거든요.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민사로 돌려보낼 문제를 검사가 굳이 이거를 재물손괴로 기소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거죠. 어쨌든 이상한 사건인데 한번 재물손괴 의미에 대해서 제법원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